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데 이어서 예멘의 반군 후티를 겨냥해 대규모 공습을 벌였습니다. 이란과 가까운 무장단체들, 이른바 저항의 축에 대한 공격을 확대하고 있는 건데, 이란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붉은 불기둥이 피어오릅니다. 현지시간 29일, 이스라엘이 예멘 호데이다의 발전소와 항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현재까지 5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는데,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후티반군의 근거지를 타격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티반군이 헤즈볼라 수장 사례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며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재보복에 나선 겁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 반군과 동시에 전쟁을 벌이는 3년 전에 사실상 돌입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동의 확전을 우려하며 일제히 자제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시내 중심가를 비롯해 레바논 전역의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현지시간 29일 하루 동안만 최소 105명이 숨지고 3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연이은 작전에 수뇌부 공백이 생긴 헤즈볼라는 하심사 피에딘을 새 사무총장으로 낙점하고 조직 재정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무장단체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일화는 아직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